고향 신뢰체육관입니다. 국민의뢰 진행되겠습니다. 2018-2019 SKT 5GX 프로롱구 5라운드 경기 고향 오리온 오리온스와 부산 KT 소닉 꿈의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현재 부산 KT는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할 3편 칠리 승차는 9경기 반차를 유지하고 있고요. 고향 오리온스는 공동 5위에 위치해 있는데 두 팀 모두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5라운드에 3, 4경기씩을 남겨놓고 있어요. 3위부터 8위까지 6강 프로롱구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마지막까지 어느 팀이 올라올지 그것도 아주 궁금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부산 KT 최근 3경기에서 승패를 반복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난 LG전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연장 접전 끝에 패배를 당했거든요. 연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KT 분위기였었는데요. 연장 이후에는 LG가 귀중한 승리를 땄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 KT가 과연 5라운드에는 불이기 반전을 성공할 수 있을지 4라운드가 굉장히 좋지 못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 나쁘지가 않습니다. 남은 경기를 잘 치러야겠습니다. 고향 오리온스는 최근 3경기 2승 1패를 거두고 있고요. 지난 삼성전에도 승리를 거뒀습니다. 역시나 또 에코이온 선수가 22득점을 해줬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석점슛을 무려 6개나 성공시켰습니다. 에코이온 선수가 3점슛이 아주 정확한 선수라고 평을 하고 있는데요. 이날 에코이온 선수가 자기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그런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에코이온이 중국 리그에서도 석점슛 1위를 3차례나 차지한 바가 있었는데요. 슛은 정평이 나 있는 선수였고요. 고향 오리온의 상승세를 이끄는 팀 중에는 리가운드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일단은 뭐 득점 상황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최소 득점 순위를 봤을 때도 2위까지 지금 5라운드에 올라온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좀 실점이 1, 2라운드 연패에 빠졌을 때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죠. 오리온이 리가운드 부분에서는 지금 최하위예요. 지금 리바운드 10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리바운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선수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또 현재 최근 분위기로서 실점이 적은 어떤 분위기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나 뭐 골밑이 또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또 자신감을 가질 선수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한때는 지금 연패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고향 오리온이지만 4라운드와 5라운드 넘어가면서는 연승을 계속해서 이어갔었고요. 지금은 군 전역을 한 이승현 효과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승현 선수도 사실은 좀 적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경기 감각을 찾아가야 되는데 최준수 선수하고 접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최준수 선수가 이제 자신의 포지션 또 3번 포지션들을 이동을 해야겠고 이승현이 4번을 맞겠죠. 이승현 합류 이후 1월 30일 이후의 선수들의 성적인데요. 일단은 이승현 선수가 지금 현재까지 5평기에서 12.6득점을 해주고 있고 7개의 리바운드를 잡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는 멀로 선수와 콤비를 잘 맞추고 있는 김강근 선수가 또 허벅지 구성으로 결정을 하게 됐어요. 네, 변수가 생겼습니다. 선발 명단을 살펴보시죠. 고향 오리온입니다. 박지원 최순옥, 이승현, 최준수, 멀로 선수가 선발로 나서겠습니다. 자, 이승현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이승현 효과는 이제부터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공수에서의 활약, 눈에 보이지 않는 역할을 이승현 선수가 잘하셨기 때문에요. 오리온의 골기수는 아주 탄탄합니다. 네, 1.6득점. 바로 이 기록은 이승현 선수가 복귀를 한 이후에 5경기에서 만들어진 기록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삼성전에서 13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부산 KT입니다. 허훈, 김윤택, 랜드레이, 양홍석, 김민욱 선수가 선발로 나서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골밑 싸움에서 랜드리가 좀 도전을 할 수밖에 없는 또 힘든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KT의 장점은 양국 농구죠. 외곽에서의 득점을 많이 만드는데 오늘 랜드리 선수가 인사이드 안에서 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랜드리가 골밑을 마냥 장악하게 된다면 양국 농구도 100% 빛을 낼 수가 있겠고요. 과연 뜻대로 될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서는 대부분의 경기에서는 부산 KT가 웃었습니다. 마지막 맞대결이었던 1월 6일 경기에서는 20점 차 오리온의 승리였는데 그 전 세 경기에서는 KT가 모두 승리를 가져갔고요. 네, 4라운드까지는 이제야 돼요. 5라운드부터 제일 중요한 라운드가 되는데요. 사실 20점 차 이겼던 경기와 5라운드에 비교해도 라인업에서의 차이도 분명한데요. 이제부터의 경기가 6강을 들어가느냐 확실하게 경기력을 보여주느냐 이런 부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팀, 특히 KT 같은 경우는 오늘 이런 일이 놓치면 또 안 되죠. 부산의 봄이 드디어 또 찾아올까요? 최근 들어서 참 최근 몇 시즌 동안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소리가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올 시즌 현재는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또 플레이오프를 노릴 수 있는 위치까지 왔는데 사실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지금은 약간 주춤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마지막 마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셨습니다. 그렇죠. 지난부터 LG전에서 다 잡은 경기였었는데요. 연장전까지 가는 상황에서 또 LG의 메이스 선수가 큰 활약을 했죠. 그렇죠. 당시 경기에서는 메이스가 43득점과 30개의 리마운드를 잡았습니다. 고향 오리온도 변수는 있습니다. 잔여 일정의 주요 변수들. 일단 이승현 선수가 국가대표팀에 합류를 하면서 결장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원정 경기가 꽤 많습니다. 허일영 선수가 부상이 있었는데 일단 오늘 경기는 돌아온다는 소식이 알려졌어요. 네. 오늘 경기는 조금 이제 상황을 봐서 구입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완케인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100% 상태는 아니라고 또 전해들었습니다. 이승현 선수를 포함해서 국가대표 선수들은 2월 15일에 소집이 되겠고요. 그리고 시리와 레바논 상대로 22일과 24일에 또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 치르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오리온과 부산 KT의 맞대결. 요즘 다섯 번째 맞대결이 시작됩니다. 고향 오리온 파업에서 이승현. 센스 선수가 나오면서 받았고요. 점퍼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첫 득점을 누가 만들지 지켜볼까요? 김윤태. 스프링 받고 이동하죠. 코너쪽 던집니다. 쌍점 깨끗합니다. 첫 득점이 이제 서울 선수에게 나왔는데요. 오늘 수커면 깨끗합니다. 양국 무대가 오늘 가동 결치 부분도 시켜봐야겠습니다. 이승현. 이승현이 직접 가나여 두 점 스웁니다.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하트 멀로가 잡습니다. 안쪽으로 패스 연결. 최진수. 껄밑에서 락버렸어요. 베이킹의 골이 또 높이가 있어요. 양홍석. 김민욱. 랜드리그가 패스입니다. 다시 안쪽을 투입시켰고요. 멀로와 랜드리그. 포스터. 랜드리그 돌면서 직접 올려놓습니다. 랜드리그 선수가 포스터에서 쉽게 스텝을 이용해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시즌 초반에 비해서 골 밑 활용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랜드리그. 오리온. 패스가 뒤쪽으로 올라갔어요.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턴오버. 이즈환 선수가 이수현에게 건넨다는 것이 그대로 끝나가고 말았습니다. 멀로의 노루 패스가 있었는데 골 밑에서 득점은 없었습니다. 랜드리그. 랜드리그. 랜드리그 선수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차단을 해야 되고요. 일단 초반에 랜드리가 적극적으로 포스터업을 시도하네요. 네. 이렇게 하다보면 외곽에서 찬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허우니 갑니다. 골 밑 연결. 차단됩니다. 반칙. 최소호 선수가 빠르게 나가려는 시점에서 반칙이 불려집니다. 김윤태 선수입니다. 자 오리오는 아직까지 득점이 없습니다. 베를만로. 볼 만지셨어요. 김윤태. 벤치 선에서 매가구 빼줬고요. 수공을 당황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스피드에서 매가구 못했고 따라 나오지도 못했어요. 김윤태 선수에서 빌나갔고요. 볼 다시 한 번 바로 채입니다. 허우니 올라갑니다. 자 초반 약간 덜컹거리고 있는 모습의 홍준 고향 오리오니입니다. 철 대용 볼의 집중력이 필요해요. 현재까지 대부분의 득점 허우니 해주고 있고요. 이승양 포스터업 시위도 걸렸어요. 블럭샷 아직까지 첫 득점이 나오질 않습니다. 랜드리 패스 양홍석 라이빙 시위도 반칙 지금 싸울이 나왔는데요. 양홍석 선수가 인사이드를 잘 파고 들어갔어요. 비운 득점은 허용하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이승양 선수의 반칙입니다. 이승양 선수가 볼 잡았을 때에는 수비가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김민욱과 양홍석이 있기 때문에 이승양도 골밑 득점이 만만치가 않겠군요. 이승양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뭘 잘하는지를 준비를 KT에서 잘하고 나왔어요. 2대0까지 벌어집니다. KT가 9점을 넣는 동안 오리온은 득점이 없습니다. 바이로를 피케 투기 위해서는요. 위치 선정이 여전히 중요해요. 승현이 45도에서 바깥쪽도 빼줬고요. 패스 돌아갑니다. 벌로까지도 김민욱이 도움 수비 갑니다. 반대편까지 전달되네요. 코너 쪽에서 최준수 기다립니다. 섭점퍼! 오리온의 첫 득점! 대신 선수가 이제는 3번 자리에서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이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필드골이기도 했습니다. 양홍석 돌면서 타이스고 뒷줄 올라갔어요. 벌로가 있습니다. 직접 올라가나요. 최수목 투자! 순식간에 넉 점차 빠른 공수 전환 반칙 불려졌어요. 자 지금 이승양 선수의 반칙이 제작되는데요. 조금 시술이 좀 늦었어요. 음 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리온의 벤치에서도 선수들도 굉장히 좀 크게 어필을 해보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속공 마무리는 최승수 선수가 앞서 지어줬습니다. 이 장면에서 반칙이었는데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승연도 1쿼터 벌써 반칙이 2개가 됩니다. 스테이! 만듭니다. 2대2 상황 낙제미 실척 돌파 왕피아 바로 배루곤 바로 배루곤 도시가 잘 따라 들어왔죠. 2대7 2점 차 허훈이 김민욱에게 허훈 허훈 허훈의 돌파 시도 앞쪽에서 처진수 지은 선수를 넘었군요. 베이키가 조금 더 스피싱을 많이 가져가면서 경기옥에서의 드라이빙 할 수 있는 그 골을 잘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멘트치 멀로 멍거리에서 도전합니다. 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양홍섭 넉 점 차 양홍섭 드라이빙 양홍섭 양홍섭 대결합니다. 최준수를 앞뒤고 득점을 올립니다. 최준수 선수들이 베이키 선수들이 자신있게 볼밑을 올리겠군요. 최준수 박재현 최준수 자 골로 쳤어요. 두 선수 겹치는데요 KT 가져갑니다. 네 3대2 상황이 됐어요. 양홍섭 허훈 허훈의 돌파 시도 자 볼밑을 갖췄는데요 김민욱이 빼줍니다. 양홍섭 3점 도전 짧았습니다. 허훈이 아래쪽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뒤에서 스틸이 나왔네요. 네 자 우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양홍섭이 그 분위기를 깹니다. 쉽게 지금 드라이빙 뚫어서 득점을 하고 있네요. 점수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요. 두 점수 100% KT에 비해서 오리온은 성공이 꽤 났습니다. 최진수 최진수 바깥쪽으로 최승수 선수에게 빼줬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최승수 다시 짧아요. 네 성공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오리온의 필드골입니다. 포스터까지 시도하나요? 김민욱이 득점 이승 선수가 외곽도 잘하지만 안에서의 움직임을 잘하는 거네요. 10점 차까지 벌어졌고 KT에 득점 멈추진 않습니다. 최승훈 나이스 때릴 번호에게 흘렸어요. 버너에서 이승현이 도전합니다. 이승현 도전! 이승현 윗사이드에서도 잘하지만 이승현 선수는 외곽에서 삼체스트가 아주 정확한 선수입니다. 7점 차 적점 슛은 부정 슛에 비해서 정확한 오리온입니다. 허훈 거너쪽 김민욱도 가는데요. 김민욱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이승현 최승훈 멀로에게 빠르게 트위 김민욱 선수가 옆에서 버티고 있고요. 바로 100% 성공합니다. 랜드민 선수와 멀로 선수의 두 선수 외곽스 대결도 야승미로워요. 양홍섭 최승수가 맞습니다. 너무 2위를 끌었어요. 3대3 상황. 박지현 박지현 바울 두 팀의 공수 전환 마크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앞서 패스를 놓친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됐고요. 이승현 3점이 터졌습니다. 지금까지 5개를 던져서 하나밖에 성공 못했는데 이승 선수는 외곽에서도 거의 30%대의 선수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오늘 경기를 기다리셨을 팬들께서는 두 선수 간의 맞대결 도움이 2 선수 2 선수 3 선수 5 선수 3 선수 인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오리온 선수들이 6명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 자, 반전 카드가 일단은 좀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에어코이온 선수가 평균 15.7득점과 덴트몬 선수가 평균 20득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 교체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좀 도박에 가까운 모습들도 있는데요. 두 선수는 좀 성공이라고 봐야겠어요. 네. 덴트몬 선수가 득점에서는 20득점. 지금 두 선수가 아직까지는 경기 수가 짧았기 때문에요. 지금 선수 교체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박재현 선수가 자유투를 한 이후에 지금 에어코이온 선수가 들어올 기록. 한때 지금 6명이 서 있었거든요. 지금 슛을 던진 선수의 교체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제 교체가 되겠습니다. 에어코이온이 들어갑니다. 외곽포로 주목받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박재현 선수. 벤치로 향했고요. 넉점 차. 케이태홍. 이승현을 앞에 두고 있는데요. 길쪽으로 패스 연결. 상대에게 넘어왔어요. 박상홍가 잡습니다. 빠르게 프론트 코트로 패스는 연결되지 않았고요. 에어코이온이 안쪽으로 연결. 코너까지 봤습니다. 무급 수비가 있었죠. 박상홍. 반대편. 석점 슛이에요. 석점 짧았습니다. 임중일의 석점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양홍석. 벤트몬 밀어줬고요. 양홍석이 던집니다. 리마운드 아툼. 오렷. 에코이온의 패스. 허일영까지. 허일영 속이고 올라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도 받은 임중일. 네, 승일이에요. 에코이온 선수는 일단은 코훈이 맞고 있는데요. 빠르네요. 에코이온 속하네요. 자신의 장점을 바로 보여줍니다. 슛 타이밍을 참을 수가 없어요. 빠른 템포의 슛 타이밍에서 직점이 나왔습니다. 습인을 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괴롭겠는데요. 승영원의 패스. 어느새 한 점차까지 좁혀졌고요. 허훈이 바깥쪽으로. 벤트몬. 벤트몬과 에코이온. 더블팀 들어갑니다. 박상욱까지. 3차례 걸렸고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2초. 1초.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아툼. 선수가 교체된 이후에 오히려 시간에 쫓겼던 테이프입니다. 이승현에게 반대편 과론까지 석점 바라봅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 리바운드. 바로 올라갔죠. 고백득점 허위령. 리바운드는 좀 잘 참을 들고 있어요. KSP의 박스하우스는 좀 안 되겠고요. 우리원이 오늘 경기에서 처음으로 앞섭니다. 18대 17 하우스는 좀 잘 참을 수 있어요. 두 선수를 어떤 선수가 두 선수. 에코이온 선수와 벤트몬 선수를 잘 막을지요. 지금. K고점이 올라서 슛 타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짧게 남겨져요. 반결하고 빠른 출범자. 중국 리그에서도 세 차례 하나 석점수 1위를 차지했던 에코이온 선수입니다. 에코리언 선수입니다. 벌빈 연결. 열어줬는데 풀어가지 않았어요. 다시 한 번씩도 블락 벌렸고요. 오리언스 2위 성공합니다. 벌빈에서 블락 굉장히 많이를 뜨고 있어요. 코어드 각본 다운 모습을 환자를 보여주는 오리언입니다. 에코이온 바로 올라갑니다. 석션. 에코이온. 들어가지 않았어요. 공격 리본 박스. 바울드가 아직 안 돼요. 바울드입니다. 텐티가 지금 에코이온 선수 슛 던졌을 때 지금 박스 혹시 설정이 돼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공격 리본을 주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블락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고요. 허일영 선수의 블락 이후에 에코이온 선수인데 빨라요. 잡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핀킹이네요. 이제 빠른 쇼핑장입니다. 이승현 선수에게도 휴식 시간이 무서워집니다. 최진수가 다시 나왔습니다. 박상호. 에코이온 부르죠. 8초 남았고요. 바깥쪽에서 드라이빈 시도 과정. 바울. 임종일이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조금 더 이제는 이제 오리온에서는 에코이온 선수가 슈타임이 빠르고 하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파울이 나오죠. 스크린을 좀 더 많이 만들어주면 또 쉬운 또 찬스를 에코이온 선수가 잡아낼 수 있어요. 에코이온 선수도 1쿼터부터 반칙이 많습니다. 벌써 2개째 반칙을 범하고 있고요. 그린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에코이온 가는데요. 에코이온 석정. 수비를 앞에 두고 채식하게 올라갑니다. 21대 17. 슛 동작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입니다. 임종일의 반칙. 오리온에서는 임종일 선수가 젠툼 소스를 막고 있고요. 이렇게 스텝으로 한번 수비고 올라가는데요. 이 타이밍이 굉장히 빠르네요. 오늘 3분에 2로 출발합니다. 김영환이 완벽한 찬스를 놓지지 않았습니다. 21대 19. 선수가 굉장히 많죠. 에코이온 허윤형 최재주 선수 대부분의 선수가 지금 접점을 만들 수 있어요. 최근에는 박상우 선수도 외곽에서 득점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선수가 오리온의 라인업은 석점 라인업이라고 유방합니다. 볼 수가 있겠고요. 팀파울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에코이온이 자유투 라인에 서겠습니다. KT도 올 시즌 참 양궁부대로 이름을 알렸었는데요. 오리온의 현재 멤버도 만반치가 않습니다. 빨리 뚫고 성공합니다. 자유투도 지금 4개를 던져서 2개 성공을 했고요. 네. 오리온은 조한진 선수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조한진 선수도 또 외곽이 또 그렇죠. 좋은 선수에요. 2개 번성어 남은 시간은 23.5초 그리고 선수 교체해줍니다. 허일영 선수가 빠지면서 조한진 투입됩니다. 허일영 선수가 좋은 활약했죠? 짧은 시간이지만요. 앞서 좀 멋진 블록도 하나 보여줬고요. 이제는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 KT인데요. 샤플랑은 꺼졌습니다. 덴트본 빠져나오면서 여전히 덴트본이 골을 쥐고 있습니다. 7초 남았고요. 시간이 줄어드는데 아 여기서 3초 3초 바이올레이션 세컨드 바이올레이션 슛을 던지지 못했어요. 문희가 순식간에 홈팀 쪽으로 넘어가 있고요. 아쉬운 터너버까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석점 도전해보는데요. 석점! 오리온이 최고의 마무리를 보여주는군요. 네 민경인 선수의 마지막 투시 아직 깨끗하게 들어왔어요. 백보드를 맞췄죠. 오늘은 누가 양궁 부대인지 1쿼터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26 대 19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쿼터로 풀어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